찾으셔서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경애하는 자세로 함께 전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읽죠. 31절 시작 관릴리의 가보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으미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세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사람인고 왕과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해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많은 사이비 거짓들이 진리처럼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살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며 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천국 백성답게 또 한번 새롭게 심있게 서는 시간 되도록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현대를 지칭하는 특징 짓는 용어로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익숙이 들어서 아시는 용어라고 생각되는데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그의 대표작인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라는 그런 책 속에서 서구 역사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면서 암흑기, 중세기, 모던기, 포스트 모던기 이렇게 구분한 데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용어는 그래서 본래는 역사 분야에서만 쓰이던 용어였지만 이제는 역사뿐 아니라 모든 분야 특별히 문화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역사 분야에서도 처음 사용한 것 역시 토인비가 56년에 썼던 Historian's Approach to Religion, 역사가의 종교 이해 라는 책 속에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지니즘이 뭐냐 이걸 설명한다면 참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그런 사상의 사조를 한 용어에 담아놓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전문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혹은 그 포스트 모던지니즘의 핵심을 뽑으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와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를 상대주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Relativism, 다른 말로 하면 상대적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즉 절대적 기준이나 혹은 객관적 진리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야 될 만한 객관적 진리라는 것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종교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포스트라는 말이 애프터라는 말이니까 포스트 모던 하는 말은 이 바로 앞시대의 사조를 모던지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 모던지즘 시대의 모던 시대의 그 개념은 종교적인 예를 든다면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속에 신의 존재나 개념 자체는 인정이 되고 다만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그 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죠. 그게 불교의 부다냐 혹은 이슬람의 모하메시냐 혹은 기독교의 예수냐 이런 걸 찾는 것이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 다음에 따라 나온 포스트 모던이즘 이 시대의 질문은 What is God?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는 신의 존재나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런 거예요. 이 말을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한 신이 없으니까 말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 점점 더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일종의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점점 심화되는 것은 자신의 느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가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느낌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느낌에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 이런 사조가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가 바른지 어떻게 해야 옳은지 모를 때에 영화의 주인공들은 종종 하는 말이 느낌을 따라가라 이런 말을 쉽게 해버립니다. 아주 포스트 모던의 정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절대적이라고 믿어졌던 것들이 더 이상은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것이 이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인비의 분석처럼 지성의 혼돈과 사상의 표류로 인해서 그분의 말을 인용한다면 아무것이나 수용해버리는 무차별 관용주의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혹은 초점 없는 혼합주의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 절대적 권위를 가진 그런 존재가 인정이 되지 않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기독교나 교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배척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버린 것이죠. 유명한 작가였고 또 신문에 많은 칼럼을 써냈던 유명한 엘렌 굿맨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절대주의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상이다. 그러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오늘날 교회는 이런 현대시대의 흐름과 시대적인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구세대 유물이다. 그런 말을 했죠.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의 명문대 브라운대학 우리 교회도 브라운대학 다니시는 분도 있고 나온 사람도 있을 텐데 브라운대학의 88년도에 총장으로 부임해서 97년도까지 알고 있는데 9년동안 총장을 지냈던 그 발탄 그레고리언이라고 하는 분이 총장 취임 연설에서 현대정신의 가장 큰 적은 절대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고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그들은 절대적인 것을 주장하는 신비적인 예언자들에 불과하다. 이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콜슨 목사님이 쓴 This is body, body라고 하는 책 속에 인용이 되어있죠. 이게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그런 표현인가 하는 것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상대주의적인 사상과 상대주의적인 철황은 현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점점 깊이 있게 스며들어가고 있고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이 돼요. 더 이상 이것이 대학의 어떤 사상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해서 은근히 그리고 아주 깊숙하게 일반 대중들에게 편만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퍼져나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나간 통계이긴 하지만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데 그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뭐냐 하면 미국인의 70% 미국인의 70% 10명 중에 7명은 절대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있고 도덕적으로 절대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이게 한 20년 전 통계니까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할 거라고 생각해요. 10명 중에 7이 아니라 아마 8, 9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옳고 그러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옛날에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지금은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통과하는 법들도 보면 이런 사조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는 더 이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권위, 참된 권위, 이런 것을 찾으려는 시도도 별로 없고요. 더구나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절대 권위라는 것은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과제는 이런 때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신앙의 체계 속에 서야 되고 어떤 믿음을 주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현실적인 과제죠. 특별히 시대라고 하는 이 거울에 비춰볼 때 절대적 도덕, 객관적 진리, 아니 절대자인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 체계 위에 서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절대적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에 그러니 어떤 절대적인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때가 됐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선포하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냥 이 시간에 서두에서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있는 보금의 진리와 기독교 신앙은 이런 세상 사조와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sovereign authority,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고 보금의 핵심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만고불변의 절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초다, 기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의 사조가 어떤 식으로 변화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절대 진리로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플렉서빌리티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기초와 핵심은 결코 변함이 없는 진정한 그리고 참된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수도 없이 들어서 이 얘기만 해도 이 시간에 설교를 제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다. 그런 선포를 하시고 있습니다. 야거보 1장 17절에도 보면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자체도 절대 불변의 만고 불변의 진정한 진리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간단하게 나눌 이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권위 있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지금 이적 시리즈로서 이적의 한 이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하긴 하지만 제목도 귀신 쫓는 이적과 그리스도에 권위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적은 쓰임받는 것뿐이고 그 맥락 속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이 거의 똑같은 표현 똑같은 내용 똑같은 장면으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회당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귀신 쫓는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사건이라기보다 사실 그 본문인데 핵심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편의상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만 마가복음을 택해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나 누가나 거의 동일하게 같은 초점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간단하게 스케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읽으셨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죠. 안식일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뭘 가르치고 계셨습니까? 성경을 강론하셨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강론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로 하시던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둘 다 그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하진 않아요. 다만 뭘 강조하는가 하면 청중들의 반응만 강조합니다. 오늘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는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러나 강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는 모르지만 가르치신 다음에 청중들의 반응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authority. 마가도 비슷한 말을 조금 다르겠습니다. 무사람 모든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가는 특별히 그 당시에 권위있는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서기관들이라는 그 사람들과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 특징은 그 가르침 속에 내재해있던 본질적인 권위였어요. 그런데 그 권위는 그 당시에 권위있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던 유대니까 유대사회의 율법의 정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원, 비교도 할 수 없는 종류와 그런 질을 가진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은 다들 경이롭게 생각을 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무엇이 달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본문에서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당시에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라삐들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Information about God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입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심이 권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적이었던 것이죠.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게 이론이 아니고 정말 능력있는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이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적 중에도 영적인 세계의 모든 세력들을 제압해버리는 귀신 쫓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이적이 나오는 거예요.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어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말씀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경이로워서 놀라니까 그때 소리를 칩니다. 34절에 뭐라고 소리를 치나 보세요.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은 두 가지.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건데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보금서를 보면 천사들이나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아본 장본인들이고 가장 올바르게 분명하게 알아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귀신들이죠. 천사들은 탄생할 때만 잠깐 그랬고 그다음에 사라져버리지만 이 귀신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까. 그런 말인데 이 귀신의 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말의 뜻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본질적 권위를 입증해 주는 말이고 또 그 권위에 대한 귀신의 인식을 보여주는 말이죠.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그래서 대답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는 말은 이 귀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귀신은 그건 믿지는 않으니까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귀신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어째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과 가르치심이 그렇게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필적할 수 없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었을까. 그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애매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특별한 그런 분역이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꾸짖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러시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으실 때마다 가장 많이 취하셨던 전형적인 액션은 꾸짖는 일이었어요. 혼내는 일인데. 이 꾸짖는다 하는 것은 왜 귀신을 꾸짖었을까. 귀신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사 자체가 죄와 관련이 되니까 꾸짖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그걸 꾸짖을 만큼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만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번 문은 아닙니다만 39절에 내려가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할 때도 병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병을 어떻게 꾸짖습니까? 감기가 들었을 때 감기야 떠나가라. 이놈 왜 날 감기 걸리게 하냐. 이런다고 됩니까 그게? 그런데 그 병을 걸린 열병을 지금 막 열이 하이피버로 펄펄 끓는 사람에게 열병을 보고 이놈 하이피버로 떠나가라 하면서 명령을 하니까 열이 뚝 떨어지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람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쫙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는 그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그 단호한 명령 한마디에 순정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도 간단해요. 잠잠하고 나오라. Be quiet and come out. 막 떠들어대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걸 떠들어대니까 우선 잠잠하라. 입 담으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입 닥치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사용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 나가서 좀 내가 누군지 제대로 전해라. 사람들은 아직 내가 구세준지 모르지만 넌 아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알아보네. 괜찮은 놈이네. 나가서 그것 좀 전해라.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 안 하셨는가. 귀신을 통해서 증거밖에 원하시지 않았었을 것이고 또 귀신이란 놈은 그런 증거할 때도 애매하게 사실 살짝 뒤틀어서 거짓 증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겠지만 어쨌든 막아나 누가나 똑같이 잠잠하라. 나와라. 이 단호한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권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한마디에 귀신은 꼼짝없이 쫓겨납니다. 나오는 모습을 보세요. 귀신이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이기 때문에 발광을 하면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역시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상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파괴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라도 주님의 권위 앞에 그 영향력을 그 사람에게 발휘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준 것이죠. 말씀 한 마디에 꼼짝없이 쫓겨나는 이 귀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모두가 다 놀랍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36절 시작. 전부 다 놀란 거예요. 말씀 한 마디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권위와 능력. authority and power. 그것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명하는데 나가는구나. 이 사람들이 질문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서 경이롭게 저보다 다들 놀라는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마가와 누가. 요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보금서를 기록한 모든 기자들은 이것을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계속 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폭발적으로 한순간에 보여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것을 마지막에 의해서 계속 이런 서스펜스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만 같이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서두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절대적인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 기독교적, 반보금적, 반성경적인 흐름이 거센 물결처럼 허리케인처럼 계속 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 이런 현장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손포를 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us?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지금 있냐 하는 것이죠. 마가나 누가나 이 본문을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Public Ministry, 즉 공생의 첫 시작 장면으로 이 모습, 이 장면,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권위와 능력은 세상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필적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만이 가지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독특한, 유일한 천상천하유아 독점 같은 그런 권위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천국으로 혼자 편안하게 지내시려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지금 팔짱 끼고 앉아서 구경하시고 즐기시고 그러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인마누엘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드러나고 계신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말씀을 나중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거기에 영어 같으면 정관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우리말 같으면 유일한이라는 말을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one of the ways, one of the truths, one of the lives 그런 말이 아니라 I am the way, thee 라고 우리는 발음을 하죠. 그렇게 강조할 때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I am the life.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당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도스토에프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진리가 아님을 입증해도 좋다.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을 것이다. 도스토에프스키는 예수와 기독교의 관계를 예수를 가르친다고 하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이건 예수님과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파마스 그리피스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Christianity is Christ. Nothing more, nothing else, nothing less.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다. 그분 이상, 그분 외의 그분보다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곧 기독교다. 이런 말은 정확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기독교 보금의 진리를 그대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곧 유일한 진리며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다. 주님은 길을 열어서 이게 길이다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 가라 그 말이. 내 위로 걸어가라 그 말이. 여기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저기 생명수가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그분이 유일한 독특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그 주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권위와 능력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마가와 누가가 지금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는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의 권위예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한마디 말씀을 함으로써 캄캄한 우주에 환한 빛이 임하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은 Thus says the Lord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수도 없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그리고 완성된 게시의 수단으로 남기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Physical Resurrection 육신으로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셨지만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주님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방법과 혹은 통로는 이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에 대단히 중요한 큰 진리 중에 하나예요.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출발해요. 이 성경 외에 다른 게시를 주장할 때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아이옵 같은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 말고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어디 캔사슨가 어디 있죠? 이게 참 기도하는 좋은 모임으로 잘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신사도 운동이라는 뜬금없는 새로운 신개시 운동으로 들어가면서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는데요. 뭐 이거 수도 없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죠. 그걸 이단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게시를 완성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충분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이외의 수도 없이 하나님은 인피닛 갓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적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다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무모한 짓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아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자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발휘하고 계세요. 기브리서 기자는 한마디 말로 잘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moving 경과 혼과 관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좌우의 날선 건보다 더 예리하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가장 무서운 무기라면 아마 좌우의 날선 double-edged sword 같은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오늘날 같은 식으로 만일에 이 말씀을 환원해서 우리가 번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원자폭탄보다도 강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요새는 총 같은 것 같고 안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이거 가지고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설교자로서 참 양심의 가책이 되고 지난 30여 년의 설교자의 그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같은 설교자들의 실수가 우선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 자체를 선포하기보다 너무 이걸 가지고 요리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지난 시대에 또 제 시대에 이 설교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능력을 체험합니까? 아니면 목회자의 설교자의 설교를 가지고 은혜 입었다고 말합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설교자의 설교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심각해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오시다가 여기 와서 설교 듣는 이 시간에 이것이 말씀의 전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일 중에서 가장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자체에 대한 경외감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제스처가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느에미아 8장에 이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기 시작해서 거의 총 150년 만에 나머지 세 번째 포로기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돌아온 느에미아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시급했어요. 무너졌으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성벽이 재건됐긴 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응이 일어나야 될 중요한 중대 과제는 심령의 부응이었어요. 영적 부응이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건축을 한 다음에 요청을 합니다. 느에미아와 에스라에게.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율법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소서. 그때 그들은 어베일러블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모든 백성이 서 있는 자리에 에스라가 딱 섭니다. 말씀을 딱 서서 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아멘! 아멘! 응답을 하면서 전부 다 얼굴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6시간 동안을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을 그들은 꼿박 서서 저처럼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어느 부분을 낭독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한한결같이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회계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에 작년부터인가 성경 읽을 때 일어나자. 말씀 자체에 대한 경혜함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는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신뢰를 든다면 수도 없이 많은 예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 허랑방탕에서 10대 소년 때에 다른 여자를 건드려서 사생활을 낳게 만들고 그러던 사람이세요. 어머니 모니카가 수십 년 동안을 기도하는 어느 날 음성이 들려야 성경을 펴서 읽어라. 그때 그가 편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탄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한마디 말씀을 읽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동안의 모든 삶이 깨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수없이 많은 예완.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때 사춘기 때 그렇게 따지고 들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예정론이 뭐냐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수련회에서 창세기 1장 1절 한 절에 저도 녹아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태초에 있어 봤냐 천지라는 걸 네가 알긴 하냐 비행기도 한 번 못 타봤으니까 그 당시 그런 제 머리를 마치 병력같이 때리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봄 눈독듯이 풀려나가는 인생의 체험. 여러분 지금도 이거는 여전히 2000년이 지나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말씀 안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수와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깊이 메디테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말씀 읽기, 말씀 묵상, 말씀 순종.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오.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처럼 가장 지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세상의 학문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커리어를 쌓고 서바이버를 하려면 반드시 최고 명문당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학위들을 받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것, 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학문을 통틀어서 절대 불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습득하는 것은 그거는 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입니다. 이만의 학교의 청년들은 1년의 성경 한 번은 꼭 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1189장을 읽으려면 일주일에 23장 읽으면 돼요. 하루에 넉 장씩 6일로 읽으면 됩니다. 주일날 하루는 쉬고. 주일날 한꺼번에 23장 이렇게 읽지 마시고. 그거는 미나도에 가서 일주일 동안 밥 안 먹다가 부패식당 가서 하루에 그냥 막 뱉어지게 먹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매일 매일 넉 장, 석 장씩을 읽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읽는 것입니다. 졸리들 안 좋든, 남든 안 남든 성경 말씀 안 남아요. 안 남지만 계속 흘러가듯이 그렇게 갑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어머니가 콩나물 키울 때 보니까 콩나물을 어떻게,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무식하게. 그런데 그때는 깡통을 하나 놓고 깡통에다가 콩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다 물 부면 다 썩습니다. 그 밑에 구멍을 뚫러야 돼. 그러면 거기다 물 부면 다 빠져나가요. 그 구멍으로.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 그때 옛날에 목사님들 성경 읽기 가지고 예화 들면 맨날 그 얘기만 들었어요. 콩나물처럼 물 빠져가지만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거 이상 좋은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물이 얼마나 빠져요. 성경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죠. 괜찮아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읽는 거예요. 또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생수를 기러낼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아벤한 사람들은 꼭 읽게 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근본적으로 진정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과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허공에다가 외치는 이론적인 공허한 어떤 진리의 스테이트먼트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입증하듯이 주님은 행사들을 하셨어요. 많은 액티비티드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기적들이에요. 기적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1년 넘도록 하니까 말이죠. 어떤 것입니까? 기적이라는 게 눈먼 자가 눈이 떠요. 귀먹은 자의 귀가 뚫립니다. 말 못하는 자의 말을 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아니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가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기적의 특징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오늘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특별히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슬람교보다 부디슨보다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있는 사조들보다 더 나을 것 같은가 글쎄요. 객관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겠죠. 팀켈러 목사님 같은 분처럼 탁월한 변증 능력을 가지고 많은 세상의 학문들과 세상의 이론들 앞에서 그렇게 변증해 보일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탁월한 한 분이고 우리는 사실은 그런 능력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론적으로 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도 잘 모르니까 더 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이론들이 그런 학문들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던가요? 산업혁명이 우리 시대의 삶을 근본적으로 뿌리채, 송두리채 변화시켰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편하게는 만들어줬어요. 참 편리합니다. 그러나 편리하지도 않아요. 보면. 이런 셀폰을 만들어가지고 저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설교가 좀 지루해지면 딱 쳐가지고 딴 거 보려면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어디 가든지 모든 게 다. 이것 때문에 더 불편해요. 프라이버시도 없어지고 이제는 뭔가에 사로잡혀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느낌이 역력해요. 이거 왜 제가 강단으로 가지고 오는가? 제 설교 원고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아이패드를 쓰면서 이 아이패드이 꺼지면 이거라도 킬라고 백합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번도 꺼지지는 않아서 써먹은 적은 없습니다만 한참 설교하다 보면 여기서 또 삑하고 누가 찾습니다. 보면 내가 지금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과학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편리한 문명의 이기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편리하지도 않고 더구나 근본적인 변화는 전혀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세기에 탁월한 정신분석학자로 이름을 떨쳤던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죠. 브루노 베틀하임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면에서 이런 말을 했어야 이처럼 많은 것을 이룬 시대가 일찍이 없었다. 우리 시대가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질병이나 배고픔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죽을 것처럼 힘든 고역의 짐이 이제 우리에게서는 벗겨졌으며 우리 손에 노동이 아니라 기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삶을 훨씬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열망했던 자유와 위로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지 못한다는 그 절박한 사실에 대해서 더 깊이 실망하고 더 깊이 좌절하고 있다. 정신분석학자답게 오늘 시대를 잘 분석했다고 생각해요. 필리비안씨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쫓아버리고 우리를 왕처럼 살 수 있게 만들 줄로 착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톨스토이는 이미 오래전에 과학이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인생 목적 발견에 도움도 되지 않았고 인생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운데 이 학도들은 지금 목사님이 인용한 사람들은 전부 다 문학도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학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학이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주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제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40년 가까이 지금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답이 뭔지 아세요? 죽었겠지 뭐. 그럽니다. 제 대답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그 좋아하는 술 마시고 또 내 육신의 정욕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 정욕대로 살았다면 지금까지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은 내 동창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청년들이라 아직 그런 변화를 못 겪으셨나요?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변화된 거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던 그런 분이 오셔서 이 교회에서 복음을 받으시고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된 그 삶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건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능력있게 권위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인마누엘로 임지하고 계신 증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마지막 세 번째로 여전히 악령들의 세계를 제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령들의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적이 특별히 마가와 누가가 첫 번째 이적으로 귀신 쫓는 이적을 쓰고 있어요. 마태는 그렇지 않아요. 마태는 나병 환자를 얘기하고 있고 요한은 또 가나야 혼인잔치에 포도주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적이 포도주 만드는 이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마가와 누가가 왜 귀신 쫓는 이적을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발휘하는 이적으로 여기다 지금 소개하는가 그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유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의 악령들의 세계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귀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활동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어느 개의 귀신의 활동이고 어떤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질병만 하더라도 모릅니다. 우리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이 귀신들은 처음부터 존재했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존재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몽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 순간에 잡아서 무적에게 던져넣을 때까지 잠시 놔두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 그럴 텐데 거의 유일하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팔레스타인으로 전 세계의 귀신들을 다 몰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마귀와 귀신들이 함께 대적하는 역사가 거기서 보여진 것이죠. 예수님이 불러모으셨는지도 몰라요. 마귀와 사탄은 단수고 귀신들은 복수인데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격인 마귀 혹은 사탄이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첫 번째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일단락 지신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의 권위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가셨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여전히 마귀와 귀신들은 대단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영의 세계를 여전히 제압하고 계세요. 그리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바오른 말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누구의? 하나님의.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여전히 극성을 부리며 기승을 부리며 날뛰고 있는 이런 사단의 많은 졸개들, 귀신들이 지금 교회를 넘보고 교회의 성도들을 택한 자들까지도 미역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무장을 할 때에 우리는 그 마귀의 괴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 대적 마귀를, 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라 하는 말씀을 할 때 그 말은 머리에 뿔이 나고 귀신처럼 생기고 머리 풀어헤친 이런 종류의 마귀가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지어 네로 황제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도 이 영적인 세계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얘기고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각종 여러 가지 시험을 토요일날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새벽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도 다 여기와 관련되는 거예요. 어느 것인지 몰라요. 다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신하고 깨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여전히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큰 실수하는 것이 너무 나이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또 이만일교회에 전 세계에 없는 그 유일한 국수 먹고 그러면서 즐기고 또 대화하고 나누고 좋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나이브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같이 포효를 터뜨리면서 다가오고 있고 숨어있는 마귀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너무 순진하게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신하고 깨워서 철저하게 무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발휘되도록. 시간이 길어졌네요. 일부보다 훨씬 제가 길게 설교를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 전체를 누가 보면 1, 2, 3, 4장을 통틀어서 보면 이건 성령의 충만함과 직결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세례요한이 1장에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태어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태해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왜 필요했는가. 오시는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였어요. 2장으로 들어가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한 노인이 예수님을 안고 그를 찬양합니다. 3장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예수님은 4장 1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오십니다. 그때 마귀와 다툼 한 번 대적을 하시죠. 그리고 4장 18절에 가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표현하면서 성령과 연관시키는 누가의 목적은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 성령으로 강림하실 것을 예상하고 이런 말씀을 쓰는 거예요. 누가만큼 성령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보금서를 전개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적용은 뭡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는 아주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산기도 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을 사로잡아서 나의 육신의 정욕이 내 생각과 내가 하는 결정과 내 가는 길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서 그렇게 나를 인도할 때 개인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일 때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힘있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길게 설교하다 보니까 좀 주무시는 분들이 몇 분이셨는데 마지막에는 깨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지나갔지만 우리 기도하고 찬양을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아까 불렀던 그 찬양 한번 우리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눈 감고 조용히 묵상하십시다.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님께서 주인으로 임지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주님 우리 개인의 삶에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동행하고 계시는 인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일 때 이 공동체의 예배 안에 이 퍼블릭 워십 안에 하나님은 특별한 모습으로 임지해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손을 들어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의 임지하심과 또 그분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분만이 가지신 권위와 능력으로 삶속에 발휘되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이시기를 바랍니다.